최 patch 에이 앞에 받아야 돼 딜로 보다 딜로 보다 딜로 보다 아 먹었어 먹었어 딜로 보다 딜로 보다 야 신나야 신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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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어? 오 와아아 아아 페이커! 이거는 하지 말고 리클하고 올게 좋아요 클릿 가보는 칸의 한 칸의 꺼질 수 있어요 플래스가 시작만 꽂힌 수 있어요 나 좀 위험하다 슬펐 아 너무 슬펐 아아 너무 아깝다 확실히 이번 시즌 새로운 멤버들과 새로운 감독님 그리고 코치님들이 계시잖아요. 그래서 새로운 시도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더 증명할 수 있는 시즌일 것 같아요. 1라운드 연패하면서는 많이 힘들었는데 그냥 잘하면 리턴이 되게 크다고 생각해서 지금 쥐고 있을 때 당황 난다. 지각 난다. 대회 때 저희 팀이 되게 잘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. 다들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알고 있고 지주 많이 했거든요. 소리 질렀어요.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항상 응원해 주신 팬분들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고 있고 다들 열심히 하고 있고 저는 그게 베테랑이라고 생각하고요. 베테랑 형들이 되게 많아서 그 분들 보면서 되게 많이 배우면서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. 지르긴 한다. 되게 오랜만에 출전해서 긴장도 되고 진짜 걱정도 있긴 했는데 긴장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요. 심장이 엄청 쿵쾅쿵쾅거려서 제 귀에 좀 들릴 정도였어요. 상동이 탑 어떻게 뽑을래? 상동이 화이팅! 김칸 다 화이팅! 안 좋을 뻔한 것 같아. 너무 많아. 상동? 왜? 왜? 보니까 긴장한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상동이한테 상동이 약간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나 약간 긴장을 많이 했어요. 좀 더 편하게 해주려고 맑은 건 있었던 것 같아요. 올라가요? 올라가요? 오케이. 내가 가만히 가만히 있어. 응. 나 잡아 있어. 나이스. 나이스. 후보에 있으면서 솔랭하면서 느낀 게 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. 외부에 대해서. 제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팀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하고 갈고 닦았던 것 같아요. 이번 시즌 성적이 안 좋았지만 지금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감사하고 그거에 부흥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목표는 일단 올해도 올해 좀 더 부족한 부분들을 올해 메꾸는 것이 많이 성적하면서 커리아 쌓는 게 목표예요. 그냥 앞으로는 이겨야 되니까 팀은 꼭 심직한 선수가 되겠습니다. 썸머도 고승하고 월드컵까지 갔으면 좋겠네요. 오랫동안 선수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고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무너진 적은 없었다고 생각해요.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더 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쉬면 되는 거죠? 네. 왜요? 힐링 좀 해야겠구만 어디 가게? 갈까? 한강? 한강 한강 딸도 한 번 하자 우리 자퇴 한강 한강 딸도 한 번 하자 우리 자퇴 한강 한강 딸도 할게 해야겠다 이런 느낌이었어. 형님 두 번에 형님 두 번에 형님 두 번에 3시간 동안 매일 매일 들어왔다. 나 이거 선발전 때도 이런 느낌이었어. 이겨야지. 다 잊어가지고. 근데 우리가 사정이야? 개박치네. 내가 먹을게. 안 할 수 있어 사정을 많이 하는데 뭐 약간 썸버 때 이기들이랑 두 개가 없으면 나머지 다르게 그런 거네 왜 다르게 그런 거네 저희 빌드업하고 이제 서머에 이렇게 못한 게 아직까지 이제 아직까지 끌어 너무 안 써도 돼 그게 뭐예요? 서머메비 벌써 안 돼? 스프레이드 선생님 서머메비 멋있다 저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